안녕하세요. 저는 macOS에서 덤플파일 분석하기와 미미카츠 사용법을 알려드릴 강사 허영조라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 저희는 프리다와 라디오 툴을 이용하여 macOS에서 덤플파일 분석하기를 배웠는데 이제 2장에서는 미미카츠 사용법을 익히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인 노트북 또는 PC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미카츠 사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미미카츠가 무엇인지 일단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 후 PC에 미미카츠 설치 후 사용법 실습을 하고 저희가 실습한 파일에서 어떤 것을 분석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미카츠 공격 예방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미카츠란 미미카츠는 원래 프랑스 보안 연구원 델피에 의해 개발된 오픈소스 도구로써 윈도우 시스템의 보안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도구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윈도우 인증 메커니즘과 관련된 정보를 수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래 델피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자신의 오픈소스 코드를 의뢰해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를 거부하자 델피는 오픈소스로 기터브에 뿌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미미카츠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 추출입니다. 윈도우 시스템의 메모리에서 평범 암호를 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LASS, Local Security Authority Service Service 프로세스에서 암호 해시와 자격증명을 추출합니다. 그 후 해시 덤프를 할 수 있습니다. SAM, Security Account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계정에 암호 해시를 추출합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해시 덤프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스터 해시 공격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NTLM 해시를 사용하여 원격 시스템에 인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암호를 알지 못해도 해시만으로 인증이 가능하게 합니다. 티켓 생성 및 변조가 있습니다. 커버러스 티켓을 생성하거나 변조하여 인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미캐츠는 2007년에 처음 개발되었는데 처음에는 벤자민 디플레이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간단한 코드 조각을 공유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기터브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보안 연구 커뮤니티와 공격자 커뮤니티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고 윈도우스 인증 메커니즘의 취약점을 탐색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보안 컨퍼러스에서는 미미캐츠에 관련된 여러 발표도 했으며 윈도우스 보안의 취약점을 널리 알았습니다. 이런 미미캐츠 악용 사례론은 미미캐츠는 합법적인 보안 연구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곧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APT 공격, 내보좌 위협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서 위치 미미캐츠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미캐츠의 영향으로 메모리 보호와 네트워크 모니터링, 정기정리 패치와 업데이트, 강력한 암호 정책이 보안 강화로 손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미캐츠에 대해 사용법 실습할 것인데 먼저 윈도우에서 미미캐츠 트렁크.집을 설치해야 됩니다. 미미캐츠를 이 기터브에 들어가서 설치하게 되면 윈도우 32와 64가 뜨는데 운영체제가 64비트면 64를 선택하고 32비트면 32비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 저는 윈도우 64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그 후 미미캐츠 앱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미미캐츠도 해킹 보안 도구로서 일단 관리자 권한으로 무조건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실습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모든 알약 파일이나 V3 파일, 모든 앱 보안 파일들을 다 꺼놓습니다. 그 후 UAC 설정 확인합니다. User Account Control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UAC는 윈도우에서 사용자 계정이 시스템 변경을 수행할 때 확인을 요구하는 보안 기능입니다. UAC 설정이 너무 엄격하면 미미캐츠가 시스템 변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면 미미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일단 제어판에 들어가서 사용자 계정을 클릭합니다. 또는 UAC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이라고 뜨는데 이것을 누른 후에 컴퓨터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 접근을 알리지 않음으로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면 됩니다. 그 후로는 파워셀을 이용한 디버그 권한 설정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명령을 통해 직접 디버그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룹 정책을 통해 설정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명령어를 사용하면 더욱 직접적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파워셀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파워셀을 검색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디버그 권한 설정 명령어를 실행하고 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항목을 찾아서 현재 사용자 계정 또는 관리자 그룹에 추가합니다. 그 후 편집 후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수정된 설정을 다시 가져오는 코드를 입력하면 성공적으로 디버그가 된 겁니다. 그 후 LSA 보호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윈도우 파워셀 관리자에서 실행해야 되는데 LSA는 로컬 세큐리티 어서리티로 보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미미 카츠가 LSA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A 보호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미미 카츠가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파워셀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코드를 칩니다. 이 주어진 코드를 그대로 치시면 이렇게 runs aspapl이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이면 현재 LSA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0이면 LSA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후 미미 카츠에 들어간 후 미미 카츠 앱에 들어간 후 프리빌리지 디버그라고 칩니다. 이 말은 미미 카츠한테 디버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권한이 스태터스 상태와 디스크립션이 보입니다. 그 후 저는 LSA D 덤프 SA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LSA Security Account Manager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덤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SAM 데이터베이스는 윈도우스 운영체제에서 사용자 계정과 암호 해시 정보 등을 저장하는 중요한 파일입니다. 이 모듈을 통해 공격자는 사용자 계정 정보와 암호 해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서 LSA SAD 덤프 SAM 모듈의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뜨는 것은 도메인 및 시스템 정보입니다. 도메인 제일 첫 번째 도메인은 시스템의 도메인 이름을 나타내고 SYS 키는 윈도우스 레지스트리에서 SAM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되는 시스템 키입니다. 그 후 로컬 SID는 로컬 시스템의 보유식별자 SID로 시스템의 고유식별자입니다. 그 후 SAM 키는 SAM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키입니다. SAM 파일은 윈도우스에서 사용자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로 암호 해시는 이 키로 암호화 됩니다. 그 후 사용자 계정 정보가 뜨는데 어라이드는 각 사용자 계정에 할당된 고유식별자고 유저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해시 ntml은 ntml은 해당 사용자 계정의 암호 해시입니다. 이 해시를 추출하면 윈도우스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공격하여서 미미 카츄를 윈도우스에서 실행하셨다면 해시 ntml만 알아도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후 보충 자격 증명입니다. ntlmstrong ntowf는 ntml의 해시 기반이 강력한 암호 형태입니다. 그리고 랜덤 밸류는 보안 강화를 위한 임의 값이고 primary curveball's neighbor kiss는 deferred sort 입니다. sort는 암호화 키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기본 소금 값입니다. 크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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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된 자격 증명이고 여러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as256 hmac as128 bit hmac decretion cyber security md5 그리고 deferred interlation 에서는 기생석시 사용되는 반복 횟수로 암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정 정보로는 해시 ntml은 각 사용자의 계정의 ntml 해시입니다. 이 위에 나와있는 정보들은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및 보안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ntml 해시와 커버스 자격 증명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사용되며 이는 사용자가 올바른 암호를 입력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매우 민감하여 유출될 경우 시스템의 보안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치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미미카츠에 대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블 디제스트 비활성화라고 있습니다. 미미카츠을 사용하는 공격자들을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미카츠를 이용하려면 우선 공격자들이 윈도우의 루트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방어는 대규모 피해를 막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이 미미카츠를 사용하기 위한 관리자 권한을 얻을 위험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미미카츠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저희 파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관리자 권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번째로는 최소한 윈도우 10이나 8.1로 업그레이드하면 미미카츠가 악용되는 위험을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후 WDGEST 비활성화가 있습니다. WDGEST 프로토콜은 윈도우 X피트에 등장했으며 평문으로 된 사용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HTTP DGEST 인증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따라서 LSA SS에서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WDGEST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WDGEST 비활성화하시면 이렇게 NULL이 되지만 활성화하면 패스워드라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NULL로 뜨면 저희가 이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지만 패스워드가 이렇게 패스워드로 나와있으면 굉장히 활성화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LSA를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8.1과 윈도우 서버 2012 R2부터 LSA 메모리 보호를 제공하고 비보호된 프로세서들이 LSA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SA 보호 기능을 사용하면 아래 레지스트리 경로에 런스 애플 키를 등록하고 키 값을 1로 설정하면 됩니다. 저희 앞에서 했던 실습에서 LSA를 위해 런스 애플 값을 0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걸 1로 다시 바꾸면 활성화가 되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오늘 미미카츠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미카츠 사용 방법을 실습하고 미미카츠 공격에 대한 예방책 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